안녕하세요 애니쌤입니다. 자 오늘 문법 영자쿨렬 23강 강의 들어가는 날이고요. 오늘로써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던 조동사는 마무리하게 돼요. 자 오늘은요 조동사를 끝내기 전에 추측의 조동사들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조동사는 진짜 말장난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추측의 조동사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장을 좀 더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볼게요. 추측의 조동사. 자 패턴 용어로 지금 조동사 계속 정리했잖아요. 19강부터 24강 조동사의 PP 그 아이들과 같이 정리해주시면 완벽하게 추측의 조동사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추측의 조동사는 일단 강중약. 강한 추측인지 중간인지 약한건지 그걸로 일단 크게 나눌 수가 있었죠. 강한 추측은 1등은 당연히 must죠. 틀림없어. 몸모임에 틀림없어. 자 would. must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요것도 분명히 그럴거야. 그럴 것 같아. 라고 추측하는. 자 그 다음 중간.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애였죠. 그럴 수 있겠다. can, could. 그럴 리가 없지. 부정으로 가면은 can't, couldn't로 갈 수 있다 그랬죠. 자 약한 추측. 그럴지도 몰라. may, might 있었죠. 그럼 여러분 예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틀림없이 사실이야. 뭐야 강한 추측? it must be true. 사실일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 it can be true. it could be true. 사실 리가 없지. it cannot be true. 그 다음에 it couldn't be true. 사실 지도 모르겠다. it may be true or it might be true.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동사를 골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확신성을 좀 더 부여하느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느냐. 이런 태도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패턴에서도 이번에 같이 정리하고 왔던 과거의 추측. 강하게. 틀림없이 뭐뭐 했을 거야. must have pp.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 what have pp. 가능성.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래 pp. 그랬을지도 모르지. may have pp. might have pp. 쓰시면 되죠. 그 다음 과거의 후회. 이거 패턴에서도 했지만 밑에 있어야 됐었어요. 정말 많이 많이 쓰이는 그랬어야만 했어. should have pp. 아 그러지 말걸. 뭐죠? shouldn't have pp였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너무 쉬워. 요 예문 하나만 외워둡시다. 라고 했었잖아요. 진작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걸. I should have started English hard. I should have started English hard.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왜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아 이거 뭐요? you shouldn't have said that. you shouldn't have said that. 과거의 후회. should have pp는 실제 과거의 내가 했던 일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I should have started English hard. fact is I didn't study English hard. 이렇게 되겠죠. so 지금은 이제 후회하는 거니까 I should have started English hard. 내가 되는 거고 you actually said that.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 그 말 하지 말았어야지. 반대로 you shouldn't have said that.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마지막 하나는 cannot have pp.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리가 없는데 가능성을 부정하는 cannot have pp. 그랬을 리가 없어. 그가 그런 말을 쓸 리가 없는데. 뭐죠? he cannot have said that. he cannot have said that. 자 이렇게 해서 추측의 조동사 총정리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영작으로 다시 한번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파티에 초대받는다면 틀림없이 신날 것 같아. 여러분 신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형용사 나 너무 신나. excited. I'm so excited. 생각나야 되죠. excited.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thrilled. 이것도 언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용사야. 나 틀림없이 너무 신날 거야. 조동사 못 쓸 거야. Must. 그죠? 그럼 I must be thrilled. 뭐 한다면?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를 하다는 invite. 초대받는 거는 be invited. 그가 되겠죠. 그럼 I must be thrilled. to be invited. 어디에? to the party. 가 되겠죠. 예. You must be. 같이 읽어볼게. 세 번 연속. 리듬감 있게. 시작. You must be thrilled to be invited to the party. You must be thrilled to be invited to the party. You must be thrilled to be invited to the party. 오케이. 자 2번 너의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자 누구를 자랑스러워 하다? Be proud of someone. 이죠. 틀림없이. 주어는 your parents. 자 문장 바로 만들어 볼까요?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가 되겠죠.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자 세 번 연속. 리듬감 있게. 시작.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Your parents must be proud of you. 네. 잘 하셨고요. 자 3번.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분명 너무 좋을 거야. 분명 너무 좋을 거야. 이것도 하나 표현 외워두자. 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It would be great. It would be good. It would be nice. It would be wonderful. 그냥 형에서 어떤 거든지 좋은 거 넣으시면 돼요. It would be nice. It would be great. 네가 돌아온다면. 물론 네가 돌아온다면 그래서. It would be great for you to come back.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근데 더 원어민스럽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To have you back. To have you back. It would be great to have you back. 너를 다시 갖게 된다면. 와 이거 이런 표현 어떻게 나오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영어회화는요. 문법도 정리하고 패턴으로 연습하고 미드로도 계속 듣기 말하기 연습하고 여러 가지 소스와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는 하지만 결국 굉장히 중요한 건 뭐다? 문장 암기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주변에 성인이 돼서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암기 안 해도 돼요. 뭐 4, 5살 이런 아이들은 정말 미국 사람들이 공부하고 모국어 공부하듯이 공부해도 충분히 영어 잘할 수 있는 연령이고 이제 한 12살 정도 넘어가면은 진짜 문장을 많이 듣고 따라하고 암기하면서 진짜 이 외국어라는 아이를 내 입에 착착 달라붙게끔 연습을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보고 아 이해했어 그런다고 절대 스피킹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자 have you back. 너를 다시 갖게 된다면. 아 네가 돌아온다면. 이 표현이라는 거. 자 문자 여러분 3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자 it would be great to have you back. it would be great to have you back. it would be great to have you back. 네. 자 4번 가볼게요. 그 가게가 문을 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약간 시간이 애매해. 한 9시 10시면 분명 문을 열었을 것 같은데 한 8시 반 막 유래요. 그리고 가게 문 열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 can이나 could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the store can으로 가볼까요. can be open. the store can be open.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댓글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다가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자 open이라는 단어는요.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동사로 열다. open the door. 문 열어. 이렇게 해서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the window is open.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open은 형용사로 쓰였을까요. 동사로 쓰였을까요. 저 어떻게 알아요. 앞에 b가 있죠. 그럼 뒤에는 뭐예요. 당연히 형용사예요. b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가 원형으로 이렇게 쓰일 일은 절대 없어요. b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는 ing 아니면 pp.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와야지 원형으로 쓸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딱 모양만 보고도 어 open 열려진 형용사구나. 아셔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안에 기본적인 문법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죠. 자 the store can be open. 어 지금 문 열었을 수도 있겠다. 세 번 연속. the store can be open. the store can be open. the store can be open. 네. 자 5번 문장 가볼까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 왜 우리 대화하다 보면 어떤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싶어서 이 말을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있잖아. 그럼 이제 자기 얘기 하겠죠. 그럴지도 모르겠어. may나 might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떠어떠하게 들리다. sound. 그쵸. 우리 패턴 영어에서도 했었던 sound. 그러면 this may sound 이상한. strange도 있고요. 또 언어민들 strange보다 또 많이 쓰는 형용사가 있어요. weird. 그래서 it may sound weird. 뭐 this나 it이나 아무거나 진짜 it may sound weird. 한 번 더. it may sound weird. 한 번 더. it may sound weird. 네. 그들은 틀림없이 겁에 질릴 거야. 그래서 겁에 질린. terrified. terrified. 이 형용사 쓸 거고요. 틀림없이 강한 주축이니까 they must be terrified. 같이. 자. they must be terrified. they must be terrified. 마지막. they must be terrified. 네. 7번. 당신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다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뭐라고 했죠? 팍 튀어나와야 돼요. it would be great. it would be nice. it would be wonderful. to 동사 원형. 자. 근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great 자리에 helpful. 넣으시면 되죠. it would be helpful. 자. 당신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신다면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자. 당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share. 그럼 share 동사도 굉장히 쓰임이 많았죠. 어떤 물건을 같이 쓰다도 share. 음식도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는 것도 share. 그죠? 자. it would be helpful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with us. with us. 여기 소리 연결해 주시고요. 자. 같이 처음부터 차분히 읽어볼게요. 자. it would be helpful to share your experience with us. 자 그 다음 그녀는 틀림없이 아팠을 거야 어 이거 과거로 가네요 8번부터는 과거의 추측으로 갈게요 틀림없이 뭐뭐 있을 거야 must have pp 자 그러면 she must have been sick 그녀가 틀림없이 아팠을 거야 she must have been sick 잘 만드셨고요 우리 9번 문장 가볼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너의 지원 없이는 그걸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would have pp 자 근데 분명히 못 해냈을 거야 이니까는 부정문 wouldn't have pp 가 갈 거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can이죠 근데 pp 짜리 들어가야 돼 자 can에 뭐로 변신 시킬 수 있었죠 be able to 나오셔야 되죠 자 그러면 wouldn't have been able to가 되겠죠 wouldn't have been able to 자 그 다음 뭔가 해 to do it 너의 지원 없이 without your support 가 되겠죠 자 주어는 위에요 차분히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it without your support 가 되겠죠 wouldn't have been able to 자 조동세 pp 짜리가 좀 길어서 we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it without your support earlier 이름이겠죠 than other people 또는 others 이렇게 자 she could have laughed there 자 she could have laughed there earlier than others 세 번 연속 읽어볼까 자 she could have laughed there earlier than others 한 번 더 she could have laughed there earlier than others 한 번 더 misunderstand 그 상황 the situation 으로 할게요 자 그랬을지도 몰라 약한 추측이죠 might have pp made a pp 쓰시면 되구요 자 you might have 자 understand misunderstand 다 마찬가지로 pp는 stood 들어가죠 so you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situation 이 되겠죠 자 you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situation 자 세 번 리듬감 있게 자 you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situation you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situation you might have misunderstood the situation 네 자 여러분 오늘 총정리라서 두 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13개 문장을 총 만들어 볼 거거든요 두 개만 더 남았습니다 집중 자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야 했어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과거에 실제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과거 시제 만들어 보세요 be honest with each other 표현 쓰라고 제가 써놨구요 we were not honest with each other 이 되겠죠 we were not honest with each other 그래서 우리는 솔직했어야 돼 과거 후에 should have pp we should have been honest with each other 이 되겠죠 여러분 should have should have 축약형으로 읽어볼까요 we should have been honest with each other 자 세 번 리딩감 있게 we should have been honest with each other we should have been honest with each other we should have been honest with each other 자 13번 마지막입니다 줄리가 그런 큰 돈을 너에게 빌렸을 리가 없어 자 못 빌렸을 리가 없어 cannot have pp죠 자 뭔가를 빌려요 borrow 그죠 자 그렇게 큰 돈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큰 돈 that much money 자 그럼 줄리가 그랬을 리가 없지 줄리 cannot have borrowed that much money 너에게서 from you가 되죠 borrow something from someone 하면은 무엇을 누구한테서 빌리다 자 줄리 cannot have borrowed 시작 줄리 cannot have borrowed that much money from you 한 번 더 줄리 cannot have borrowed that much money from you 한 번 더 줄리 cannot have borrowed that much money from you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문법의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까지 해서 쫙 정리 깔끔하게 끝냈죠 그래서 우리는 조동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수동태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수동태를 정말 빈번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동태 문장을 구사한다 그럼 이 사람은 영어 실력이 출중하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어를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들리게 해줄 수 있는 magic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수동태를 문법에서 다음 시간부터 차분히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쌤 TV 채널은 정말 체계적으로 영어 회화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셔도 정말 후회하지 않게 어? 제대로 알차게 배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제가 잘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원하는 게 많아 그죠? 네 오늘도 여러분 저랑 열심히 공부 잘 해주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바이